장벽 개선 보습 성분을 무려 33% 함유한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초고함량 보습 장벽 케어템 여러분 오늘은 초강력 장벽 케어템을 준비했어요. 요새 날씨가 또 건조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건조하고 쩍쩍 갈라지고 손산된 피부를 밴드처럼 부드럽게 감싸주듯이 케어해줄 수 있는 멜팅 광채 앰플 더마 팩토리의 세라판테놀 11% 인텐시브 앰플이고요. 여기에 11%라 함유한 세라마이드가 1% 판테놀이 10% 이렇게 해서 11%고요. 거기에다 세컬지 성분만 2% 식물성 보습 성분도 20%까지 담은 초강력 장벽 케어 처방으로 건조해서 가려운 피부부터 손상된 피부까지 즉각적으로 드레싱 케어 가능해요. 세라마이드는 보습 장벽 케어의 핵심 성분인데요. 고압량으로 1%를 담았기 때문에 약해진 장벽을 촘촘하게 개선시켜줄 수 있는 성분 덕을 보는 거죠. 피부 간 지지를 꽉 잡아주면서 속부터 탄탄하게 건강하게 가꿔줄 수 있고요. 단단해지고 강력해진 피부 장벽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만큼 오랜 시간 촉촉한 피부로 가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한들 피부 장벽이 지키지를 못하면 다 날라가고 소용이 없잖아요. 그만큼 수분을 꽉 머금고 있는 거죠. 각질층 사이사이를 메꾸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라마이드고요. 세라마이드와 함께 사용하면 더 시너지가 나는 세컬지 성분도 2%나 들었어요. 이 성분이 피부 깊숙이 유효성분을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진짜 겉도는 거 없이 싹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고요. 너무 부드럽게 발리고 속부터 촉촉해지는 느낌? 속촉 겉탱 이런 느낌이에요. 역시 더마 팩토리만의 사용감이 느껴지고요. 제가 그동안 더마 팩토리 제품 많이 써봤지만 일단 함유된 성분 퍼센트 자체가 넘사벽이잖아요. 여러분 이 앰플이요. 근본부터 무너진 피부 장벽을 다시 탄탄하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세컬지 성분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핵심 성분 판테놀 성분이 10%가 들어있어요. 정말 초고함량도 들어있고 이게 강력한 보습막을 형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수분 손실을 방지해 준 역할을 하고요. 보통 판테놀이 고함량으로 들어있으면 굉장히 발림성이 뽁뽁하기 마련이거든요. 무겁고 근데 얘는 그런 앰플이 아니에요. 너무 가볍게 아주 부드럽게 부담없이 잘 발리고 와 진짜 촉촉함의 끝반망이에요. 제가 진짜 극건성이라 옛날에는 너무 건조해가지고 피부가 갈라지고 각질 들뜨고 막 그랬는데요. 요새는 이렇게 피부 장벽 탄탄하게 케어해주고 수분 보습막 랜딩 케어 해주니까 정말 피부가 너무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세라마이드 판테놀 성분 초고함량 제품 찾는 분들께 무조건 감수 드릴게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토너 다음 단계 이걸 듬뿍 바르거든요. 기초 스킨케어만 잘 해줘도 피부가 건강해진다는 게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세라마이드가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장벽이 약화돼요. 세라마이드로 코어 보습 장벽 케어 하시고요. 거칠고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잠재워주고 깊은 보습감을 채워주시고요. 살아로 녹아들듯이 매끄럽게 속 손상 케어 하세요. 끈적임 없이 광채감, 보습감만 남는답니다.